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씨. 이거 갈아입고 나가면 더 민망하겠지? 그, 옆집 사시나 봐요? 저, 301호. 아, 씨. 또 만났네. 혹시 나이가... 저, 25살이요. 오! 동감인 거? 이야! 왜 말 걸지? 아, 어색한데. 무슨 말 하지? 그, 다음에 우리 술 한잔 해요. 아, 네. 다음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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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다음에. 아, 안 읽네. 아, 예. 아, 예. 근데 이름이... 성기자. 성기. 제. 아, 난 박규태. 반가워. 박규. 태? 무슨 학과야? 아, 나 창작과. 아, 난 게임 제작과. 어, 기재야. 어, 민아? 비태 오빠? 오빠? 아, 내가 빠른 년생이라 족바가 좀 꼬였어. 어,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지? 그냥 말 놔. 어. 야, 민아야. 여기 앉아라. 어? 어, 나 친구랑 같이 왔는데. 민아야, 딴 데 가자. 어, 어? 아, 갈게. 가져가, 가져가. 나도 데려가, 이 씨. 갈게. 나도 데려가, 이 씨. 저희 그럼 들어가세요. 아, 우리 옆집이 있는데. 갈까? 아, 옆집이었지. 어디서부터 어떻게. 고개만 떨구는 나. 그런 날 바라보는 너. 그 어색한 침묵. 어. 불꽃놀이 한다. 우와. 우와. 짱 멋있다. 왜 그래? 눈에 뭐 들어간 거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일로 와봐. 괜찮아요. 요즘 젊은 것들 저... 그럴 수 있지, 응? 그럴 수 있어. 와우. 젊은 남자들이 방역했구만. 여기가 집이야. 뭐? 됐다. 고맙습니다. 아니야. 아, 이거 좀 하려고요. 아, 이거 그냥 먹자. 아니요. 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잠시만요. 슈퍼니